간다! 야! 토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들고 있어... 야 근데 내가 왜 먹은 줄 알아? 이놈에 먹이려고 개X리들 아시죠? 자, 간다! 난 그냥 바로 먹어! 간다! 잠깐만! 자! 들어간다! 바로 앉아봐. 그 참고로 괴싱에 국룰이 있어. 난 그런 거 몰라. 요리사가 세입 먹어야 돼. 어? 아니야, 나 그런 말 못 들어봤는데. 요리사 세입먹는게 국룰이긴 해 근데 진짜로 크게 세입 크게 세입이라고? 너 몇입 먹을거지? 나는 반공기 먹어야지 세입땅도 먹을 수 있어? 요리 다 된걸 세입먹어야 되는거야? 요리 되게 전에 난데? 그 혹시 된장찌개 끓여봤어? 응! 나 요리 잘해 나 요식없다잖아 오늘 약간 이태리 셰프같은 느낌으로 왔어 먼저 양파, 감자, 버섯, 두부를 먹기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지금부터 손수 두면 한입씩 더 추가 자 일단 이..이걸 뭐라고 하더라? 이거 넣어요 물수가 맛있다면서요? 일단 다 넣습니다 일단 넣어 이거 많으면 좋은거야 더 보통 하나만 넣지 않아? 어? 이거 20인분용이네? 자 다섯개 둘 다 했고 지갑 말았네 됐어! 국물 다 우려놨으니까 다 된거 맞아? 다 손으로 됐어 쌈장 한스푼 그리고 된장 한스푼 한스푼 너무 많지 않냐? 아니 손이 너무 큰데? 왼발아? 야! 왼팔이는 코도 커 잠시만 손으로 넣을까?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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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괜찮아 우리 양파 나 칼질 한 번 봐줘 아! 왜 이렇게 손으로 맞아? 어! 저거 안 쓸거니까 괜찮고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약간 레모네이드처럼 아! 이렇게 저처럼? 오! 그럼 야 이거는 좀만 넣자 그러면 미안한다며 봐라 아니 그냥 다 넣어 난 모르겠어 이건 누가 사왔어? 아구 이뻐 이거 약간 고명같은 느낌으로 잘라서 넣으면 응? 난 좀 최대한 맛있게 하고 있긴 해 왜 그랬어? 그니까 야 이거 물 넣는다 이렇게 좀 넣을게? 아 이거 물을 버릴 데가 없어! 아구 이뻐네 하면서 넣어도 되나? 한 번 지워떠는데 그런 거 없어 아 그거 왜 까는데 어둑하잖아 아니야 프로틴 넣어야 되는데 프로틴 여기에 진짜 다 넣어? 아니 숟가락만 넣지 야 숟가락이 이상한데? 야 근데 이게 고기 넣잖아? 무조건 맛있어 컴소스네 이거 넣는다? 이걸 왜 넣어 미친 아 이거 지가 먹는 거잖아 국물 한 번 먹어봐 지금 먹으면 죽을 거 같은데? 아 국물 먹어 국물 한 번 익혀있다 먹으면 안 돼? 국물 한 번 익혀있다 먹으면 안 돼? 국물 한 번 익혀있다 아니 국물 한 번 익혀있다 아니 잔네가 조X다 와 와 와 괜찮은데? 지X야 나 한 입 더 먹어 아니야 아니야 중간맛 국물 한 번 익혀있다 엄청 나쁘잖아 ㅡ 덜 시켰어 이거 빼면 되지 그러면 야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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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음 넣으면 싱거워질텐데? 그 때 가서 생각해 얼음에Er 아 magically 골고먹 얼음이 들어가잖아 얼음 녹으면 물이 된단 말이야 그럼 간이 맞는다니까 그게 지금 먹어줘 지금 먹어줘 얼음 녹으면 또 맛없어 먹어줘 셰프의 사랑만큼? 맛있는 것만 딱 골라줘야겠다. 두부, 버섯. 뭔지 모를 만한 거. 국물도 좀 줘, 국물도. 현동이 국물도 한단 말이야. 기다려봐. 굉장히 국물맛이지. 걱정마다도 먹어야 되니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이트리식이야. 한 번 보여줄래? 아니, 진짜. 아니, 무슨 미술 아멘 같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야, 우리 짠하고 국물드림킹하자. 야, 진짜 하나 둘 차례 먹는 거야. 우리 서로 보지 말고 캔만 보고 딱 먹자. 오케이, 우리. 하나, 둘, 셋. 야, 너희 스트리머야, 유튜버로. 진짜 먹자,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음, 맛있네. 먹을만한데? 어. 괜찮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두부 안쪽만 파서 먹으면 맛 없을 수가 없어. 이렇게 두부는 안에 휘어요. 어떻게 속까지 간이 이렇게 뱉지?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오케. 너부터. 너부터. 이긴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 그래? 우리 엄마가 공동 룰이야. 전화 시켜줘. 엄마, 나 방송 중인데. 가위 바위 보는 이긴 사람이 먹는 거지. 예쓰라고만 해 당연히 예쓰 왜 보여? 가위바위보 얘가 두번째 두번째 야! 왜 믿어? 야! 왜 믿어? 그동돈 아니야 아니 이유를 못 먹네? 그니까 우리 방송 먹을만한데 우리는? 너 아직 더 먹어야 돼 뱉었잖아 사람들이 다 받는데 지금 3,300명이 받는데 지금 한입 더 아 잠깐만 야 너 토할수도 있으니까 이거 들고있어 야 근데 내가 왜 먹은줄 알아? 이래 먹이려고 개X해들아 진짜 다다 남잔 바로 먹어 후회 aye 휴 자 들어간다잉 휴 진짜 여태까지 먹은 국수기 제일 여태께며 버려 그만챠 그만챠세요 국수 안나오니깐 이제 아니야 삼켜삼켜삼켜 삼켜야지 삼켜 삼켜 삼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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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동물 먹으면 건더기다 한 번씩 먹어야 한 거 아냐? 야 잠깐만, 내려봐, 잠깐만 가자 가자! 그건 아니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해, 가위바위보 한 명만 한 명만 먹자. 진싸라 한 명. 뭘미연하는 거 같아? 아니 나 아까 토할 뻔 했잖아 진짜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야아아아아아 광고 explain 우와, 2021년 제일 쫄깃한 가위바위보였다. 난 반, 반 밥 먹을래? 어림없는 소리 묵찍밥? No 제바, 반판? 3판 있어? 다음판? 가위바위보 삼켜야지 먹구멍 넘겨야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야 똥 먹는 거 같아 야 가위바위보 짐사랑 고기 먹기 마지막 가위바위보 고기 먹어야지 작은거 너무 커 고기는 크면 좋은거지 다른거 줘 무조건 먹을게 더 크잖아 이거 하나 먹을게 쌈장 찬스 안되냐? 쌈장 좀만 풀게 조금이라네 어쩔 수 없어 여기가 없구나 아 잠깐만 우리가 도와줄게 아 맛있어 야 이제 그만할까? 이제 그만하자 아니야 진사랑이야 이긴사랑이야 가위바위보 버섯 내가 작은걸로 준비해줄게 왜 이렇게 자랐냐 이거 물주었으니 잘하는데 못해 요정도만 먹자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근데 왜 받으시는줄 알아요 님들 얘네들이 엠카라면 안받으시잖아 진짜 가테만 진짜로 아 아 야 진짜 인표종이 세상에 제일 못생겼다 이게 버섯 식감 때문에 더 이상해 그냥 억 야 한판만 더해 한판만 더하자 이제 라스트 단판승부 단판 좀 재미없어 아 그래 그건 5판 오케이 5판 이기만 먹기야 기분좋해 기분좋해 해 가위바위보 마지막 매틱포인트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보! 야 너 가위보 잘한다. 그니까 좋겠다. 나 공략했네. 그 사이에 공략해. 야 그러면은 우리 속에 오전 게임 해주자. 아 오케이. 1, 2, 3 해. 야 진짜 보지마 눈 감자 우리. 눈 감아. 눈 감고 진짜로. 나 머리 아파. 빠이빠이. 좋아 좋아 좋아. 야 그럼 더 얇은 거 이걸로 할래? 그니까 편집해서 맛있게 먹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니까. 고독함이 있을까 봐. 어어. 맛있는 척 해줘. 그래도 내가 해줬잖아. 안 씻고 삼켰네. 얘 구체를 그냥 삼켰네. 야 이제 진짜 그만하자. 그만하자. 우리가 배탈 날 거 같애. 야 방전해줄게 프린아. 야 왜 그래. 프린이 진짜 뒤졌는데? 야무치 하고 있네 프린이. 야 엔딩 해야돼. 너 어제끼리 엔딩해. 나 지금 진짜 어지러워. 난 진짜 어지러워. 냄새가 이상한 거 같아 여기. 야 빨리 나가자. 끄게요 방전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날씨였습니다. 고마워요.